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스타벅스 MD 소개하는 시간! 2017년 2월 2일 날에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발렌타인데이 MD가 새로 나왔는데요. 제가 산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발렌타인데이 하트 글리터 콜드컵입니다. 이것은 사이즈가 650ml로 벤티 사이즈보다도 더 큰 용량이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득가득 들어있고요. 살짝살짝씩 움직이기도 하네요. 이 제품은 아이스 전용이고요. 이렇게 약간 하늘색깔의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고 로고는 폐색깔로 되어있고요. 빨대는 아주 예쁜 연핑크 색깔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볼까요? 뚜껑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고 닫을 수가 있는 뚜껑이 되어있어서 빨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바닥까지도 이렇게 글리터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제가 원래 플라스틱 텀블러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쿠폰 같은 걸 이용해서 벤티 사이즈의 큰 용량의 차가운 음료수를 먹을 때 이 플라스틱 텀블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벤티 사이즈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휘핑크림을 추가로 얹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어요. 이게 작년에 벚꽃 시즌에도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거의 이 글리터 콜드컵 배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컵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발렌타인 하트 아이코닉 텀블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한 핑크 색깔이 감도는 굉장히 예쁜 텀블러고요. 용량은 473mm로 그란드 사이즈입니다. 로고는 살짝 로즈골드 같은 느낌으로 살짝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살짝 로즈골드, 살짝 핑크빛이 도는 금박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플라스틱이 더블 월 구조여가지고 나중에라도 이 로고 같은 게 까질 일이 없다는 점은 좋았고요. 그리고 차가운 음료를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를 넣더라도 겉으로 물이 흐르거나 하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첫날에는 조금 주춤한 듯 했는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아주 핫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 땡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뚜껑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할 때에도 아주 용이할 것 같아요. 이게 마감도 굉장히 둥글둥글한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첫날에는 구입하지 못했고 다음날에 다른 매장에서 인족해 하나 남은 것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우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네요. 아 그리고 이 아이템은 여기 옆에 빨간 색깔의 포인트로 된 하트가 또 있습니다. 이 하트가 포인트로 아주 깜찍한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머그컵인데요. 제가 데미 머그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민트 색깔의 데미 머그 컵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민트 색깔의 아주 연한 핑크 색깔로 안에 내부가 되어 있고요. 사이렌 로고가 이 앞쪽에 음각으로 박혀져 있고 손잡이가 살짝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가 되어 있고요. 거의 이 조그만 머그컵은 사실 에스프레소 컵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먹기보다는 장식용으로 부피도 덜 차지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거의 수집용으로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게 하트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좀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아주 앙증맞고 이 하트 모양들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인기 품목이죠. 이 엘마. 엘마야 워낙에도 꾸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저도 엘마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연한 베이비 핑크 색깔에 살짝 하늘 색깔이 들어간 뚜껑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연한 핑크 색깔에는 이 핑크 바탕에는 조금 더 살짝 밝은 느낌의 하트가 많이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사이렌 로고가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조금 진한 핑크 색깔로 역시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마는 그란드 사이즈 473mm이고요. 뚜껑 색깔이 약간 연한 하늘 색깔로 또 핑크 색깔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 엘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엘마는 또 스타벅스 뜨거운 컵 모양을 또 따서 만든 모양이라서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입니다. 다음은 J&M 발렌타인 핑크 보온병입니다. 일명 손전등 모양 이렇게 손전등 옛날 손전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전등 보온병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아주 여리여리한 핑크 색깔에다가 회색깔에 이렇게 쌓이는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것은 보온병이에요. 용량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360mm 그러니까 톨사이즈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네, 이게 색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사이즈의 손전등이 잘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판매한 게 가격도 약간 저렴한 편이었다고 해요. 가격은 4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핑크 색깔과 뚜껑 부분도 핑크 색깔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또 여성스럽고 예쁜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는 작년에 선물 받은 일본에서 출시한 벚꽃 손전등이 있는데요. 나랑이 두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보온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쓰임새가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발렌타인데이 카드입니다. 카드는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세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되어서 다 사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평상시에 판매하는 금색과 은색의 코인 모양의 초콜릿인데요. 이게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이런 핑크색과 민트색으로 한정판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저는 핑크 색깔과 민트 색깔을 모두 구입했는데요. 핑크 색깔의 로고 코인 다크 초콜릿 그리고 민트 색깔은 로고 코인 밀크 초콜릿 맛이 살짝 다르고요. 이게 한정판으로 색깔이 겉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짠! 이렇게 초콜릿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수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완전 예쁜 핑크 색깔에 이 끈도 땡땡이가 박혀있는 핑크 색깔이에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끈에도 땡땡이가 그려져 있고요. 열어볼까요? 와, 이렇게 이 하얀 종이도 하트 땡땡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제 초콜릿 4가지와 옆에 또 종이에 쌓여진 초콜릿이 되어 있네요. 이 종이에 쌓여진 초콜릿은 쌓이는 로고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네, 이렇게 이 초콜릿의 가격은 이 핑크 색깔 주머니까지 해가지고 17,000원! 자, 스타벅스 이런 텀블러를 구입하시면 이번에 발렌타인데이에 나온 짠! 너무 예쁘죠? 이 핑크 색깔 부지포 주머니에 담아주는데요. 이 부지포 디자인이 이 아이코닉 텀블러랑 똑같네요. 이렇게 땡땡이가 박혀져 있고 빨간 색깔 하트로 포인트를 준 이 아이코닉 텀블러와 그리고 부지포도 하얀 색깔 땡땡이에 이 빨간 색깔 하트가 포인트로 잠겨져 있는 굉장히 여성스럽고도 예쁜 부지포입니다. 이 텀블러들을 이 부지포에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2017년 발렌타인데이 MD, 스타벅스 MD 파니가 산 그런 아이템들을 같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다 품절이 돼 있을 겁니다. 곧 있으면 또 봄 MD와 또 벚꽃 MD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발렌타인 MD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오늘 또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엘리스 앤 올리비아 스타벅스랑 콜라보가 된 제품인데요. 음... DW 머그랑 그리고 트로이 텀블러 그리고 토즈백까지 세 가지 또 새로운 MD가 나왔습니다. 자, 이 DW 머그 한번 개봉해 볼게요. 와, 이렇게 이 똥머리를 한 여자가 가득가득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엘리스 앤 올리비아 스타벅스라고 적혀있네요. 자, 위에는 이렇게 금대가 둘러져 있고요. 뚜껑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그쵸, 빨대나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돌아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용량은 355mm 어, 이거 정말 안 사려고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